1, 2, 1, 2, 1 시작! 잠깐만요 그거는 그냥 터져요 자 닭고약이 왔습니다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비켓고 오셔야 된다는 거 다aki 두개 세게 하나도 안 나 일로 보낼거예요 아 하나도 안이나 I die when I look in your eyes Then I come back alive when you touch me You're the one for me so here I am To give all I have I'm in love with you And you know that it's true You can always count on me to carry you 안녕하세요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짬빈기 오늘은 저희가 춤추는 캠퍼님이 기획하시고 주최하는 비캠프라는 곳에 왔어요 충북에 위치한 충주 캠핑앤바나나라는 캠핑장입니다 캠핑장 저희가 좀 늦게 도착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제 불도 꺼지고 컴컴한 그런 상황인데 내일 조금 더 예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밥을 못 먹어서 일단 밥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저녁에 라면, 저녁에 라면이 있지 몸매 유지해야 되니까 인사 한번 해주세요 텐트 앉아서 멈춰요 저희가 오늘 텐트를 앉히고 오늘 트레일러 오늘 트레일러에서 잠을 잡니다 첫 트레일러에서 오늘 첫날밤을 라면님이랑 한번 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은 라면이랑 볶음밥을 이렇게 했어요 볶음밥이랑 라면을 간단하게 저희 먹도록 하겠습니다 반앱에다 끓이니 맛있네 반앱에다 끓이니 맛있네 와 저기 전보러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뭐 보러 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좀 한번 해주실래요? 네 보보 캠핑입니다 유튜버 보보 캠핑님이십니다 네 저 수수 캠핑이에요 네 수수 캠핑님이시라고 합니다 뭐가 이렇게 걸린 짠짠짠 캠핑님 감사합니다 오우 떨려 이거 진짜 깨끗이 한 번에 풀어서 읽어주세요 자 짠머니 어제 트레일러도 잤 느낌 어때? 너무 편해 되게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어우 우리 트레일러에서 살자 어 아니래도 1호가 트레일러 너무 좋다고 트레일러 사자 그래가지고 저희 지금 매점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러 갑니다 저희 뭐 반찬이랑 뭐 이런걸 별로 안 가져와가지고 바로 네 가려고 합니다 영숙아 나 외로워 나랑 같이 밥 같이 밥 먹을래? 할로윈 나는 솔로의 명패같이 저런거네 우와 와 와 장난 아니다 이 텐트 엄청 비싼거야 천만 원짜리 천만 원짜리 천만 원짜리 어? 여기 셀프네 셀프 와 아니에요 이거 제발 이거 이거 무슨 말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햇빛 쥐는 다행이다 그래도 모두가 함께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A, B, C, D, E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그거 선양 선양 소주를 대전이니까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핑 유튜버 호이쮬리입니다 여기 어디 B, B, C, D 다시 합니다 마지막 B, C, D 시작 갑시다 여기 캠장님이 4개월 잠바꿈을 두셨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도 인사드렸지만 저는 캠핑 대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도쿠가가 더 대표 같은 직원이니까 저희 추락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하지마라 망원경을 어제 한번 보셔서 알수있지만 하지마라 별도 안내 큰 망원경도 있지만 이런 작은 망원경 가지고도 오늘 이쪽에서 도착한지 지금 30초도 안찬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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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트, 마트. 마트가 떴어어. 결제해달라고. 진짜 잘했는데. 이분 또 나오셨네. 1, 2, 3, 4, 5. 총 9개 있고요. 파이팅! 5개 혼자도 다 차실 건가요? 아니면 긴장감 주실 건가요? 긴장감 드려야죠. 긴장감 주신다고 합니다. 긴장감 주신다고 했어요. 준비. 준비. 본인이 준 공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작! 1, 2, 3, 4, 5, 6, 7, 8, 9, 시작! 1, 2, 3, 4, 5, 6, 7, 8, 9, 시작! 1, 2, 3, 4, 5, 6, 7, 8, 9, 시작! 2, 3, 4, 5, 6, 7, 8, 9, 시작! 2, 3, 4, 5, 시작! 이겼어 이겼어. 뭐 가져가실 거예요? 재het게요. 제귀를 차고 가위바위보레를 했을 뿐인데. 그럼요. 너무 좋네, 만원경 애들이랑 가서 보면이 더 많고 늦겠다! 만원경 케이스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저요? 네 제기를 차고 가위바위보를 했을 뿐인데 그럼요 아 너무 좋네 만원경 애들이랑 가서 또 이거 보면 어차피 했겠다 형이 만원경? 만원경 마원경 만원경 케이스를 같이 갖고 와야 해요 아 쟤 만원 케이스야? 만원 케이스구나 이게 나한테 잘해야겠다 마이켓 보고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번에 와피 때 와피님한테 왔구나 아들들아 빨리 나와봐라 빨리 나와봐라 깜짝 놀랄 것이다 전체 망원경 3군 탓에 1대1 했어 오빠 엄마 텐트 말고 망원경 선택했어 아빠 뭐에요 이거? 선물 웰커키 기프트 같아요 와 우리 라미님 라미님 버전발로 나가야지 버전발로 저 뛰어오는거 못보셨어요? 예커턴볼 두부리도 같이 애들하고 쓸 수 있는거 담았으니까 마음만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리얼그립 장갑이랑 리얼그립 장갑 이거랑 착화제 착화제 빌리커피 가위 가위 치약 치약 아 이거 뭐지? 크로스에 넣는 그거 아 지비츠 지비츠 이거 뭐야? 차량용 세력이통 겸 뭐 아 아 이거 술 음주 전후 필수 아이템 아 이런거 뜨는구나 엄청 많네 담요다 담요 오오오오우 카라빌너랑 무슨 가방같은거 태풀 인가 peque 아이들이 쓰게 주셨네 아이들이 쓰게 음주 전후 필수 아이템 이런 걸 주셨네요 애들하고 쓸 수 있는 거 담았을까요? 잘 쓰겠습니다 아이들이랑 아 그래? 이야 이거 뭐야?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새 구슬 들어있어 이야 이걸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 위에 그냥 꽂아요? 아뇨 아뇨 뚜껑을 넣으시면 돼요 아 열고 여기 스프링 같은 거에 그걸 열면 터져요 아 이걸 이거 수렷다가 출척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넣는 거구나 여기 에센스콘은 안에 제로윙 가서 사시면 됩니다 여기다 넣는 돼요?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조금 태우고 조금 시간 지난다면 그 향이 쫙 올라오는데 괜찮더라고요 외로기 때문에 아니 집에 있는 도마도 3만 원이 안 넣는데 근데 안 쓸 거예요 이거 칼질 안 할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아 네 처음에 사람들이 앞뒴 봐 이렇게 그냥 네 분명히 이게 분명히 여기 엄청 좋아하지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회사 다 돼서 필요해서 뭐한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여기 여기도 더 잘 할 것 같은데. 짜자! 짜점이! 이거 하고. 보니까 여쭤보니. 너무 다행인게 페인트를 안말려도 된다던데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 장난 아니야? 너무 좋아 양티본입니다 이거 양티본 지난 마이 캠프 때 먹었는데 맛있더라구요 양티본이나 양고기 좀 싫어하시는 분들 있을텐데 이런 숯불에다 구워 드시면 조금 누린내나 이런거를 좀 잡으실 수 있어요 냄새가 근데 거의 원래 안나요 근데 혹시나 그런거 너무 예민해서 아예 시도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한겹살 드시다가 양고기도 한번 드셔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협찬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산거에요 한겹살은 아직 남아있을 것 같아서 다른 곳이라서 대변에다 구워 부수로 일반인의 집을 담아서 조금 더 자리에다 구워 면이 조금 더 자리에다 구워 면이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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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와 고음도 있네요 대박이다 누구 들어가 계시는 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누구 들어가 계시네? 이야 이렇게 엄청나게 하고 나서 너무 무서워요 와 여기 처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와 얼굴이 거꾸로 되시는구나 이야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와 진짜 무섭다 이거 와 어디서 잘 구하셨네 의도치 않았지만 씨팔이시네요 네 그래 여기 여기까지 붙여야 찌개 바닥이에요 아 그래 그래 아 박수 짜자 짜개비 예 짜자 짜개비 아직 살아 계십니까? 어떠세요? 괜찮아요? 아 네 너무 지금 즐거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는 행복 받는 행복 서로 나눔 행복을 갖고 있으니까 더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미쳤어요 너무 많은 준비들을 와 기가 막히게 해놨네요 진짜 진짜 준비 장난 아니네요 역대급인 것 같아요 아 저희가 베스트 드레서 베스트 텐트 상이 마지막에 남아 있으니까 우와 그거 한번 진짜 노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과의 행복 따뜻한 행복을 나누려고 제가 봤을 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된다고? 내년에 빅캠프 오셔야 된다는 거 예 자 서주업 많이 컸다 엄마랑 비슷하네 이제 구경하러 가는 거야? 아 저도 이제 뭐 단짠캠을 여러 번 해본 입장에서 진짜 춤추는 캠퍼님이 주최를 해서 비캠프를 하고 있는데 진짜 리스펙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진짜 쉽지도 않고 여러 협찬사들이랑 컨택 해가지고 이렇게 사은품이라든지 협찬품 이런 거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리스펙합니다 그리고 너무 다들 만족해 하시고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네요 저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단짠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오후에 6회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저희는 거의 이정도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사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짠짠 짱기팽입니다 못해요 죄송해요 저는 못해요 와 이거 어떻게 갔는데? 기분 나보다 안송까지 갔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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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마늘 좋아하잖아 이게 또 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어요 새우, 마늘, 소금, 올리브, 요금 제가 어디 왔냐면 지금 완스 캠핑님네 집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어쩌다 보니 저희 바로 밑에 사이트여가지고 아래집입니다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개 한번 지켜주십시오 완스 캠핑 안녕하세요 저는 수백 명의 구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 전문 유튜버 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flex 신랑이 처음 본 다음에 나중에 저한테 보여준거에요 네 채널 이름은 너무 니 자리 알아? 소 намpe 고기 주잖아 어 그냥 고기시 cine 여기 있어요. 여기 다 떴어요. 이제 잘 만진다, 강아지. 누룽지, 안녕. 누룽지, 안녕. 잘생겼어. 저 너무 쨉까맣기 때문에. 아니, 괜찮습니다. 이 다진 안녕하세요. 지금 시작합니까? 오늘 날씨도 너무 잘생겼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잘생겼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잘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저게 아닌 저게. 진짜요.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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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10월달은 캠핑 페스티벌의 달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마이 캠프, 비 캠프, 그리고 세 번째 주는 스노우라인 페스티벌, 그리고 마지막 주는 호이주리님이 하시는 호캠프 이렇게 계속 일정이 있는데요. 다양한 행사,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색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 캠프는 정말 너무 핫한 분들이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었고요. 저희 짱캠핑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뽕!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